자, 여러분 그 지적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2장의 그 토지 등록 있죠? 자, 거기는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관리 등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굉장히 보여요. 법이 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 파트 중에서 지적에 관한 법을 공부하니까 지적법, 지적법, 지적법을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를 파트를 나눠보면, 목체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총설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이 총설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록을 시켜라는 얘기에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해요? 자, 이 공부의 등록상 사항에서 이동이 생기는 게 뭐예요?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이 생기면, 자, 뭐예요? 그 이동에 따라서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에요? 정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파트가 뭐예요? 측량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별로 뭐예요? 시험 문제가. 물론 제가 거기 적부심사가 있어요. 지적. 자, 지적측량.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자, 측량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게 적부심사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12문제.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줄곧 나온 데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꼭 암기에서 10문제 정도를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자, 그러다 보면 일단 여기서 뭐예요? 총설에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한 얘기죠. 용어. 이거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용어에서 한 문제. 여기 등록사항 중에서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국가가 뭐예요? 지본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에 좌표를 정해줘요.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뭐예요? 여기 지번에서, 그 다음에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올 때는 4문제씩 나옵니다. 12문제에서 4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물론 지목은 30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나올 것이고, 이 면적 나옵니다. 근데 지번은 13회 때 나오고, 14회 때 안 나오고, 15회 때 나오고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또 뭐예요? 자, 2년 만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 안 나오고, 23회 하고, 24회 때 나오고, 25회 안 나오고, 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또 1년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변칙이 있어갖고 이건 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좌표는, 이 3개가 나오면, 이 경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 경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갖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봐주자니까. 4문제 중에 3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 봐주자니까. 그 지적공부 파트에서 2문제 나와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대장에 뭐가 쓰여 있느냐. 작년 시험 문제에 이동사유가 쓰여 있는 공부가 뭐냐. 이게 토지대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장 나오고, 도면 나오고, 이번에는 작년에 대장 나왔으면, 올해는 도면 나온다든가. 자, 서로 이제 각종 권리에 대해서 이제, 각종 공부에 대해서 연결이,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적공부에 대해서 뭐예요. 그 T파트에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복구 나왔으니까, 또 다시 복구가 아니면, 복구 절차 아니면 뭐예요. 그, 자, 이 등본교부 열람이라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자. 근데 토지동도 뭐예요. 우리가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신등분합질하고, 신교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이제 축축변경 이제, 축축변경 얘기 나오죠. 그 축축변경도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축변경이 작년에, 이제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그러는데, 몰라 이것도, 모르니까. 일단, 날짜는 꼭 위협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자, 소유자 정리. 자,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완료통기부로는 있죠. 그 대장사항 소유권을 정리하는 파트가 있고.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정리해서 등록사항을, 이 등록사항을 뭐예요. 고치는 등록사항이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자, 토지이동, 토지이동 있죠. 이동, 이동에 대해서 소관청이 뭐 한다면. 그 다음에, 자, 직권로 뭐예요.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자,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제해주는 파트가 있어요. 지적, 정리 후에, 자, 이렇게 정리 후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리 후에 통제해준다, 이제 그런 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촉탁한다. 어디, 자, 소유권 정리하라고 등기에서 보내오듯이, 자, 어디 소관청에서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을 촉탁하는데, 요 4가지 파트 중에 항상 뭐 시험문제는, 2문제까지는 꼭 시험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측량 부분이 몇 문제예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적고심사까지 포함해서,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내용만 뭐예요. 자, 깊게 파면 이제, 그 깊게 고기만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 내용만 보면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거기에 지적, 토지등록에 의의 나오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 거둘려고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자,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말 있죠.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등록주의예요. 토지의 조사 등록 있죠. 그래서 그 국정주의 나오죠. 그 중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토부장관 꼭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거기 모든 토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예요.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모든 토지에 의한한 단어가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감히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절대 대통령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분은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절대 답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대통령이 답인데, 답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을 찍으면 뭐예요. 어, 그럼 이것도 이제 어디로 끌려가고, 막 그런 얘기 생겨서, 그런지. 아, 또 옛날에 어떤 그런, 자, 이, 그, 대통령 신성모득이라고, 막 그런, 이런, 이런 습도 없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대통령은 답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국토계속무장관이 나온다 보시면 돼. 하여튼 모든 토지에 나오면 국토계속무장관.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행정고역 소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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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면접, 자표를, 조사층에서 공백, 동선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 주춰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국가가 정하는 게 국정주의니까, 하여튼 국토계속무장관 나오면 뭐예요. 모든 토지에 이제 받으자. 그 다음에 쌍가리본,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등 나오죠. 그러면 거기 이제 뭐예요. 1번에는, 아까 국정주에는 행정구역 소재가 있어요. 그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는 걸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고. 자, 1번은 거기, 이 쌍가리본의 1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자표, 토지 이동이 생긴. 토지가 달라졌죠. 그러면, 자, 줄 치세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쓰였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가로일금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시 도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을 국토교통무장한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시 도지사한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누구한테 시청이나 구청 가서 하라는 게, 구청장. 이 얘기입니다. 왜? 구청장에도 뭐 구청 가서 하는 거지. 뭐 구청이 없으면 시청 가서 하겠지만. 자, 도지사한테 하는 건 아니다. 도지사도 바쁜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한테 신청하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면 뭐라고? 국토교통무장 나 얘기하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면 이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누가 받는다고? 지적 소관청이 받는다. 왜 지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우리가 공간정보구침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그중에서 뭐예요. 뭐만 배우니까. 지적에 배우는 해양 소관청 푸는 거 필요 없고. 지적에 대한 사람 배우니까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꼭 줄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번에.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볼 사항이 뭐냐면. 뭐 뒤에서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자, 거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얘기 있죠. 그 줄 쳐 놓고 보세요. 그래서 거기 지적 소관청은 위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측량에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면접 결정할 때 무슨 현황을. 무슨 계획을 수립하나. 무슨 계획을 수립하나 그랬죠. 답이 뭐예요. 답이 뭐라고. 토지.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 현재 상황에서. 자, 이 조사를 하라는 게 바뀐지 안 바뀌죠. 조사.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을 뭐예요. 기획을. 자,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수립. 수립. 기획 수립. 자, 조사 계획입니다. 조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옛날에 18회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동자를 용자로 바꿔놨어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인쇄가 또. 그 출판사 직원이 막. 그 시험권 나온 거 막 뛰어가갖고. 복사하는 바람에. 요게 글자가 잘 안 나와서. 이게 용자로 해서 이게 틀린거죠. 동자로 나와야지. 자, 그렇게. 자,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인간도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고. 근데 이 인간은 죽으면 안 돼. 왜? 그 인간의 그 문제 내는 특성이 파악됐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꼭. 동자라고 바꿔놓은 인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이해두자. 자,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현황 조사. 우리 관내에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상황을 뭐에요. 조사.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지조과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너네 다 집졌나. 이런 거 조사하라는 얘기에요. 왜? 세금을 뭐하기 위해서. 제대로 벗기 위해서. 그 얘기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지는 의나우는. 하나의 지번을 붙는 토지를 구획하는 법률적 등록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땅이 하나하나 있으면. 이 하나하나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뭐에요. 이 땅을. 자, 국가가 뭐에요. 딱 번호를 보여주고 관리하면서 세금 걷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무슨 등기 맞추고. 이거. 보존등기 맞추고. 등기부를 맞춰야지만. 남한테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법이 뭐에요. 법이 정해놓은 필지에 가장 작은 단위에요. 단위. 단위.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바다를 매립했으면 그냥 땅이에요. 근데 땅을 셀 때. 일 토지. 일 토지. 이 토지. 이렇게 안 셉니다. 왜. 국가가 관리하는 땅들은 뭐에요. 필지 개념을 주어졌다니. 일 필지. 이 필지를 이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법에서 만든 것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 필지 성립요건 있죠. 하나의 토지에 대한 뭐에요. 일 필지. 자, 일 필지 뭐라고. 일 필지에 대한 뭐에요. 성립요건이 있다.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땅이 되게 한 요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말을 왜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나중에 합병의 제한 사항이 있죠. 우리 아까 등기법 볼 때도. 합병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듯이. 합병의 제한 사항이 있듯이. 합하면 하나가 되니까.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로 합병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번. 자,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축소지원 등기하라. 축소지원 뭐에요. 축소지원 등기하라.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원. 아, 집원 지목이죠. 집원 지목. 집원 지목 축소지원 등기하라. 하여튼 집원부여지에 같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뭐에요. 여기가. 자, 아까. 예컨대 만약에 이게 신림동이면. 이게 신림동이죠. 이게 신림동입니다. 그럼 여기가 봉촌동이에요. 봉촌동이면 절대. 하나의 토지는. 이 신림동이라는 같은 집원부여요. 봉촌동이라면 봉촌동이랑 같은 집원부여지에 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뭐에요. 신림동과 봉촌동을 뭐에요. 달리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토지를 합병하지 못합니다. 왜. 서로 집원부여지에 달리면 합병하지 못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원부여지기. 이 신림동은 100번. 봉촌동은 100번.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뭐에요. 자, 이렇게 두 토지가 집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집원부여지에 달리니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같은 집원부여지역 내만 합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같은 집원부여지역.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돼요. 서로 지목이 같으면 서로 지목이 틀리면 합병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축초기 같아야 돼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축초. 축초기 틀리면 그림이 틀리죠. 그림이 크기가 틀리니까. 그림이. 축초기 같아야 되고 뭐에요. 소유자 같아야 돼요. 자, 집안이. 집안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은 절대 중간에 하천이 흘러간다든가 돌아갈다든가 집안이 단절되면 안 돼요. 집안이. 집안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업과 같아야 돼요. 등기업과 같아야 돼요. 등기업과 같은 것은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두 땅이 있는데 자, 두 땅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땅이 A라고 하는 필지가 있고 B라고 하는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등기를 마친 기등기에요. 기자가 이미 기자에요. 이건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땅을 하나로 합해 보면 반은 등기하고 반은 등기 안 하고 안 돼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반해요. 반해서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입식이 뭐 요새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입식이라고 했는데 양쪽으로 큰 도시에 뭐에요. 큰 토지에 아, 도시가 아니라 큰 토지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에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한 마디로 뭐냐면 하나의 땅은 우리가 뭐에요. 대장을 등록할 때 하나의 땅은 지목이 하나에 됩니다. 지목이 하나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목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건을 보게 되면 요건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에요. 요건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뭐에요. 하나의 땅 주된 토지에 자, 만약에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목장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봄 되면 또 자, 거기 저기 산에 있는 짐승들이 또 그 닭이나 뭐 잡아 올라오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또 동물원 가갖고 뭐에요. 호랑이 덩 있죠. 그거 구에다가 뿌려 놓고 막 그런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목장이란 큰 토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에요. 여기 짐승의 살을 주기 위해서 돌을 깔아야 되고 배설구에서 이제 구고를 깝니다. 그러면 하나의 땅에 지몽이 목장하고 도로하고 구고 3개 있으면 이 도로와 구고는 어디에요. 목장 용지로 들어가서 하나의 땅은 지몽을 하나로 하자.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주된 토지에 뭐하고 있다든가 둘러싸있다든가 아니면 주된 토지에 뭐에요. 접혀있습니다. 접혀있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소공지상 법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법주사에 쌍사자석 등이 있는데 이건 법주사를 묻어가서 종교공지 하나로 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다의 모래 땅은 이건 임야에요.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하천이라고 하는 땅은 땅이에요. 하천도 강이니까 하천도 땅이에요. 땅의 모래 땅은 뭐에요. 하천을 묻어가자. 이게 바로 양입지에요. 작은 땅이 작은 토지가 주된 토지로 묻어간다. 그게 요건입니다. 별도의 필지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양입지를 제한하는 거에요. 양입지를 제한한다는거에요. 양입지는 일필지에요. 일필지단. 양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뭐에요. 말 그대로 뭐에요.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별지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에요.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게 다 뭐에요. 세개가 다 뭐를 시작되면 다 종된으로 시작되면 종된 그게 뭐라고 종된 또 뭐라고 종된 다 뭐를 시작한다는 얘기에요. 다 종된으로 시작되요. 그럼 다 모를 시작되니까 종된으로 시작하니까 종된 토지의 지목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에요. 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라면 만약에 뭐에요. 여기 지금 자 여기가 지금 뭐에요. 논이에요. 논. 답이다. 답에다가 뭘 줬어요. 여기다. 집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약에 안 둔다면 모든 뭐에요. 모든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뭐에요. 자기 전답에다 대도 그렇고 다 양입지다 라고 뭐에요. 답으로 세금 내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자 그 모든 토지의 답 답에다 대라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여기다 이제 대전 이거 요거는 뭐에요. 요거는 자 이건 별지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양입지가 안되고 답이 아니라 따로 답 따로 대 따로 이게 각각 필출하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이 몇 프로 10%를 초과해요. 10%를 초과한다는 초과 그럼 만약에 뭐에요. 여기가 이제 땅이 용기해서 전을 쓰고 있어요. 답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전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라면 이건 뭐에요. 이건 딱 10%니까 이건 이내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뭐에요. 초과하는게 아니라 이내라면 이건 그대로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에요. 양입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에요. 초과해야 돼요. 초과. 다른 토지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다른 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뭐라고 이거 삼삼한 뭐에요. 삼삼한 삼삼한 십대초과 이렇게 외웁니다. 삼삼한 십대초과 삼삼한 십대초과 뭔데 330. 그 다음에 뭐에요. 10% 그 다음에 지목이 대초과 얘기죠. 물론 10대만 삼삼한건 아니에요. 20대도 삼삼한데 물론 이제 우짜가 하는 얘기 여자를 공으로 비교할 때 10대는 한창 뭐에요. 한창 좋을 나이기 때문에 축구공으로 비교합니다. 축구공은 보통 골키바 빼놓고 열. 자. 20명이 쫓아다니죠. 20명이. 그러다가 20대되면 이제 공이 반으로 줄어갑니다. 이게 농구공이에요. 왜. 농구공은 5명씩 건강하니까 10명을 쫓아야 됩니다. 그럼 여자가 30대되면 결혼하죠. 그럼 이제 골프공 됩니다. 하나만 쫓으니 한사람만 자기공 자기만 쫓아야 됩니다. 골프공 그러다 이제 절정이 끝났습니다. 40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피공 이게 뭐냐 그 탁구공입니다. 서로 밀어요. 서로 밀어. 그러다 50대되면 뭐에요. 이게 피공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인데. 서로 피해. 그래도 뭐에요. 그래도 이건 피하기는 하지. 60대되면 뭐에요. 이게 에드버넌입니다. 공중 에드버넌. 관심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 제비가 날아가다가 뭐에요. 그거 한 번씩 쪼아보고 그런거지. 자. 저기 하는데. 하여튼 여튼 10대만 삼삼한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삼삼한 10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나오는게 235페이지에요. 235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토지의 조건을 다함고 할 때 1페이지를 할 수 있는거에요. 양입지 얘기죠. 1페이지 양입지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맨 끝에를 봅니다. 맨 끝에 1,2,3,4,5번은 맨 끝에를 봐서 자. 일단 대가 있는가 봅니다. 왜 대는 무조건 면족과 상관없으니까. 대를 먼저 보고. 대가 안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450, 330을 초과하니까 450과 331 있죠.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330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제 앞에걸 3번부터 앞에걸 봐야돼. 그래서 301인데 3000이니까 이게 301이니까 10% 초과하죠. 근데 220이니까 2000이니까 초과죠. 근데 5번이 답이다. 왜. 자. 100인데 1000이니까 딱 몇프로에요. 10% 이내입니다. 이내. 이게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등록사항 지번 나오죠. 뭐 지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지번의 의의를 보게 되면 자. 뭐에요. 항상 지적공, 토지에 등록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이게 지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번의 표기가 중요한데 거기에 줄쳐보세요. 지번의 표기 줄쳐보잖아요. 자. 뭘 줄쳐냐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님이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자. 임야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니까 비록 뭐에요. 임야라 하더라도 임야라 하더라도 뭐에요.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구별할 때 자. 만약에 뭐에요. 토지가 A라고 하는 토지가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을 때 자. 지목을 보니까 이게 뭐에요. 임야라는게 임야 임야라는게 자. 근데 지번을 보니까 뭐에요. 3 붙은 300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뭐에요. 임야대장이에요. 왜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숫자 앞에 못 붙이니까 산자니까 근데 여기 그냥 100이에요. 지번 앞에 산자 붙였죠. 그럼 어느 이건 토지대장에 들어가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임야 앞에 산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왜. 임야라 하더라도 뭐에요. 임야라 하더라도 어느 대장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토지대장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뭐에요.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는 얘기지. 임야 앞에 붙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주위에서 잘 붙인다. 왜 틀린지 모르고 또 와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주위에 두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되면 임야도를 보게되면 자. 임야도에 이렇게 뭐에요. 임야도에 산 산 12입니다. 산 11 잡이고 산 12 과소원이고 이런식으로 지목은 다를 수 있어도 지번 앞에 뭐가 있으면 숫자 앞에 산자 붙어있으면 임야대장 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이 나오죠. 지번의 구성이 나온다. 지번의 구성이 나오면 지번은 뭐에요. 지번은 자. 본번이라고 하는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게 있다. 지번의 표기는 자. 지번에 대한 뭐에요. 지번에 대한 표기 얘기했을 때 자. 표기 얘기했을 때 일단 뭐에요. 자. 아라비아 숫자로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숫자로 표기를 하고 나라 숫자로 그 다음에 어디에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 뭐에요. 임야도 지번 숫자 앞에 지번 숫자 앞에 자. 뭐 붙인다. 앞에 산자 붙인다. 산자 자. 이거 꼭 기억하자. 산자 붙인다. 기억하여 두시고 그 다음에 지번 표기 지번 표기 구성을 보게 되면 자. 본번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본번은 뭐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본번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데 부번은 본번이 안되니까 의 1 의 2 그래서 이 옷 짝대기로 이 옷 표기를 하고 뭘 입는다는게 의로 입는다는게 자. 의로 입는다. 한번 이제 봐 두자. 자.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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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고 단식집원이라 하는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복식집원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집원은 뭐에요. 이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게 단식집원이에요. 근데 복식집원은 뭐에요. 본번에 뭘 붙이는거에요.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부번 붙인다. 이게 복식집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자. 이런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 자. 만약에 지금 뭐에요. 이게 자. 신림동이다. 신림동의 토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을 때 5라고 하는 땅을 이 표지로 분해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지번 부여지역이니까 또 5를 쓸 수도 없고 4를 쓸 수도 없고 6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번만으로 구성이 안되니까 뭐에요. 본번에 뭘 붙이다는 얘기에요. 부번 붙인다. 그런 개념해지고 그래서 이 본번에 뭘 붙인다. 본번에 부번을 만들어갖고 본번에 부번 붙인 이게 바로 이제 복식집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하여튼 본번만으로 구성은 되는데 부번만은 안돼요. 항상 본번에 부번 붙이는게 복식집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에요. 모두 쓰고 단식집원도 다 이용하고 복식집도 이용하는데 일단 뭐에요.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 꼭 봐주셔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부신 다 봐주시고 우리는 다시 다시 공부할 때 다시 다시 하지만 뭐라고 이거 읽기는 의리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이해해 주자는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자. 쌍가루 3번 지번표기 꼭 1번 별표해놓고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지번의 구성 1번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짝대기는 의류 넣는다 그 본번과 부문 사이의 짝대기는 의류 넣는다 그 내용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에 분류 보시면 일단 사행식은 뱀사자에요.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인데 우리 농촌 같은데 뱀이 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사행식인데 우리나라는 도시보다 농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계 사행식이에요. 단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단지 몇 블록 블록식 단지식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에요? 단지 개념은 도시 개념이에요. 아파트 단지 단지 블록 이렇게 블록식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에요? 필지 배열이 자. 규칙적이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단지를 분류해 놓고 1번 2번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부본을 붙여 나가요. 자. 이게 우리가 단지식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행식 팩 단지식 뭐에요? 도시 개발 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38페이지에서 볼 거는 다른 거 아니 필요 없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뭐하는 거? 기반하는 위치에 따른 부여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에요? 북서기본법입니다. 절대 자.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라면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일본이라고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이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기본 뭐에요? 기본 제도로 합니다. 원칙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북동기본법은 중국 같은 나라는 뭐에요? 오른쪽에서 글씨 써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영문자 쓰는 나라는 항상 뭐에요? 아라비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작년 문제도 그런 얘기에요. 집원에 관한 소명이 좀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집원 변경할 때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집원 변경은 뭐에요? 시 도지사 우리가 그 시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에 뭐에요? 승인을 받는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이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 강의하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교통장과 승인은 뭐에요? 자. 승인은 지번 변경인데 승인 받는 건 자. 전국 단일 때 승인 받는 거 여기서 국토교통장은 안 나와요. 자. 옳지 않고 옳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에요? 앞에 붙여야죠? 지번 숫자 앞에 뒤에 붙인다는 건 틀렸고 그래서 지번은 본문과 부은 구사인데 북동이 아니라 뭐에요? 남서에서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이란 얘기고 자. 분할의 경우는 뭐에요? 분할의 경우는 분전지는 자. 분할의 경우는 1필지는 그 지번 그대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자. 나머지 토지는 뭐에요? 자. 그 부번의 다음 부분이니까 자. 그거 틀린 말이고 5번이 맞아요. 왜? 소관청원 축적변경에서 결번이 생겼다. 동그라미 결번 자. 대한민국은 절대 지번은 한 번 쓴 번호는 또 다시 안 써요. 결번대장을 만들어서 보관한다. 그게 답인데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앞에 나와갖고 뒤에서 다시 봅니다. 자. 그 쌍가로 본 지번 부여 방법 있죠? 별표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네모나게 뭐에요? 뭘 만들어 놓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자. 하여튼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 왜? 우리가 뭐에요?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깐 머리 속에 꼭 좀 암기해 두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자. 박스를 그립니다. 자. 박스를 그려 놓고 자. 박스를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뭐에요? 구분 자. 구분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입니다. 원칙과 예외 자. 원칙과 예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에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 근데 예외다니 예배 예배 그래서 신기등록 신기등록과 그 다음에 뭐에요? 등록전환이에요. 등록 전환이다. 등록전환 토지본할 토지 뭐에요? 합병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 도시개발사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직에서 하는 식량이 다 뭐라 그랬어요? 지적확정식량 경계면적 자폐를 새로 정하는 지적확정식량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신기등록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자. 시골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총군 장악옥 옥산이라고 하는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옥산에 농촌마을에 자. 숫비지 토지가 있습니다. 숫비지 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딸이 생겨서 뭐하는거에요 이거 신기등록 해야되요. 최초로 뭘 만들때 최초로 대장을 이렇게 최초로 만들때 자. 소유권자 매립권자 소유권자 갑이고 그 다음에 입장이 충청남도 서촌구 장악옥산이고 다비구 면적이 500입니다. 국가가 뭐에요? 지번을 정해야 되는데 막 인접지 본본이 만약에 99번이라면 자. 원칙은 뭐에요? 인접지 본본에 99번이라는 인접지 본본에 뭘 붙여있는거에요 지금 부본부친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본부친다. 부본부친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99에 1로 하겠다. 99에 1.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239편이 예외가 있는데 물론 등록전환도 이 땅이 뭐에요? 이 땅이 임야대장의 임야에요. 임야. 여기다 산 깎아서 토지대장 하죠? 그럼 종전에 있는 그 임야대장 버리고 새로운 대장 만들 때 인접지 본본에 부본부친다. 99에 1로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예외가 보게되면 다음에 해당할때는 그 지번보여적의 최정본본 다음순본을 한다 써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 토지가 그 지번보여적의 인접지보문이 아니라 최종지본 토지에 인접했어요. 인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인자 어디 최종지본 해피지면 최종지본 옆에 있어요. 최종지본이 얼만데 365인데 최종지본 옆에 있으면 365로 1로 하지 말고 뭐라고 이거 360 뭐에요? 6으로 한 아니게요. 그래서 최종지본에 인접해 있다든가 근데 멀리 떨어져 섬 지역처럼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B에 대상 토지가 이민 등산 토지에 멀리 떨어졌어요. 섬에서 봐도 육지가 안보여. 육지가 봐도 섬이 안보여. 멀리 떨어져있다. 떨이야 떨. 멀리 떨어져있다. 떨이야 떨. 자 그 다음에 필지가 뭐가 있어요. 필지가 여러개 한 200개 되요. 그럼 뭐 150개만 돼도 본본은 두자리고 부본은 뭐에요. 세자리가 되죠. 99에 150 되니까. 이렇게 인 떨려 해갖고 인 떨려 해갖고 인 떨려 자 그래서 자 인접지본본에 부본을 붙이는게 적당하지 않을 때는 최종본본 있죠. 최종본본 365에 순본으로 뭐라는 얘기에요. 다음 본본으로 부여해서 지본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 그게 이제 뭐에요.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예외 단지.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요.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자 이런식으로 토지를 분할한다고 보잖아요.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분할하면 지본이 원래 100이 있으면 1필지는 100 그대로 쓰고 본본의 부분입니다. 또 이거를 뭐에요. 3필지를 분할하면 1필지는 그대로 뭐에요. 분할전 지본을 씁니다. 분할전. 1필지는 분할전 뭐에요. 분할전 지본을 그대로 쓰겠다. 근데 나머지 필지는 뭐에요. 나머지 필지들은 그 본본의 최종부본이 1번이었죠. 그럼 100에 뭐라고 이거. 2. 100에 뭐라고 3번 합니다. 그럼 100에 1이라는 토지를 뭐에요. 이것도 자 이것도 뭐에요. 한 3필지로 분할한다 치잖아요. 그러면 1필지는 분할전 지본이죠. 분할전 지본을 써요. 나머지는 뭐에요. 본본의 최종부본이에요. 그 본본의 나머지는 그 본본의 그 본본의 최종부본 최종부본의 다음 부본이에요. 다음 부본. 본본이 아니라 부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본본이라고 고쳐 놓으면 틀려요. 부본이다. 그러면 본본의 최종부본이 3번까지 썼으니까 100에 뭐라고 이거. 4. 100에 뭐라고 이거. 5로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주거사무실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존재에요. 자 토지를 뭐하는데 분할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얘기에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물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에요. 분할하면 이 건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 지본을 우선 쓰고 이건 100에 2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다면 자 건축물이 있다면 뭐에요. 건축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전 지본을 건축물의 분할전 지본을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하게 돼요. 토지를 합병하게 돼요. 토지를 합하게 되면 자 만약에 뭐 이렇게 네 필지를 합병한다. 하나를 합병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이게 빠지고 1번번에 이런 이게 빠진 절대 한 번 한 번 뭐에요. 이제 없어진 번호는 결번이라 해서 자 결번대장에 영구이 보존합니다. 절대 영구이 보존하니까 자 우리가 결번대장이란 것은 우리가 기타공부라 그랬어요. 기타공부 우리 시험에 아까 다 물어놨죠. 이거 결번대장 만드는 거에요. 없어진 번호. 한 번 쓴 건 절대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에요. 이게 자 단식지본과 복식지본이 하나로 합해졌어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1에 3번 1에 9번 38번 57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항상 뭐에요. 합병은 선순위 선 선순위 뭐에요. 선순위 지번을 원축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뭐에요. 단식지본과 복식지본으로 이게 단식과 복식으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단식지본 중에 가장 빠른 본번이에요. 지번 선순위 지번이다.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 이기입니다. 자 38번이다. 이것도 주거사무시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뭐에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 안하면 38번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 등기부의 대지지본을 바꿔야 됩니다. 귀찮죠. 그랬을 때 자 누가 토지소유자가 꼭 뭐하라는게 신청하면 토지자의 신청에 신청을 자 신청을 하면 자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자 건물이 유치한 건축물이 뭐에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다. 우선적으로 부여주겠다. 그래서 꼭 뭐에요. 뭐는 이 분할은 소관청이 알아서 해요. 근데 꼭 합병은 뭐에요. 토지소유자가 뭐해줘야 돼. 신청한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개발사업을 한다. 그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여기가 뭐에요. 자 옥산니 여기가 이제 뭐에요. 월포리 자 그 다음에 신탄리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전국니 자 그 다음에 약수리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이만큼 뭐에요. 이만큼만 뭐하겠다는거에요. 구획정지사업을 해서 자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거에요. 그러면 자 어디에 옥산리에도 백번지 토지가 있고 신탄리에도 백번지 토지가 있으면 이런거 안하고 바깥에 뭐에요. 지번이 같은거 빼라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 뭐에요. 이 경계에 걸쳐있는거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지번이 백의 일 백의 일 이렇게 이 본번의 부범을 지금 빼고 뭐만으로 이거. 본번만 추려라. 이게 원칙이다. 본번만 추려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토지의 분할과 그 다음에 뭐에요. 넘겨보시면 자 합병이 있는데 거기 5번에 도시개발사업에 실시한 지역의 원칙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완료됨에 따라 지조확정진약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보일 땐 지조확정진약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조확정진약을 실시한 지역 밖에는 본번이 같은거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지번 및 지조확정진약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외한 종전지번 중 무엇으로 이거 본번으로 동그라미요. 본번으로. 이 원칙이 본번을 한다. 본번으로. 근데 예외가 뭐냐면 자 이렇게 뭐에요. 뭐만 추렸는데 본번만 추려갖고 본번 다 빼고 본번만 추려갖고 이제 구획정진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지번을 여기에 부여를 하는데 자 그 지번수가 이 필지수보다 작더라 이게. 그럼 지번 부여가 안되겠죠. 그럼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자 뭐라고. 블록식 단지식이에요. 블록식. 단지식 다른 말은 뭐에요. 블록식입니다.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단지 2단지 블록 세어놓고 1번 2번 부여하고 본번에 2번 붙여가죠. 그 다음에 최종본번에 최종본번에 이 지역의 최종본번이 99본면 100번 101번 102번 이런식으로 다음 본번을 합니다. 다음 본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는 자 지조각정식량실시적에 지번 본번에 그대로 부여하는데 세가지 지번 변경할때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그런 말이에요. 아까 지번 변경할땐 중요한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받다를 했죠. 지번 변경할때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뭐에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토지를 만약에 뭐에요. 지금 뭐에요. 신림동에요. 신림동이란 지번 변경이 있었고 숫빈지 토지가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걸 다 합병했어요. 그 1번 다음에 5번 나오죠. 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지번 배열이 이제 자 불규칙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번은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5번 나오니까 복잡해지면 한번 이 신림동이란 전체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번 부여한다든가 이 복잡하게 된 일부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지번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6번에 의의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241페이지 6번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가정되면 자 줄 치세요. 시 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일부에 대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혹 지번 변경은 시 도지사하고 대도지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거 꼭 위에 두셔야 돼요. 그거 꼭 위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다시 240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있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왜 일단 지번 부여적은 리동 지역이니까 자 이 지번 부여적을 또 반으로 자른다든가 아니면 개편에 의해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중요하고 추적변경 나오죠. 그 뒤에 또 볼 거에요. 추적변경. 그 다음에 7번에 주시세요. 도시개발사업 중공 전에 지번 부여 방법이 있죠. 지금 방금 이것은 뭐에요. 자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중공 전에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때는 자 이 방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자 따서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자 이 네 지금 뭐에요. 자 이게 블록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단지식은 뭐에요. 단지식은 블록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네 가지를 준영하는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준영하는게 뭐냐면 일단 도시개발사업 뭐에요. 사업 완료전 완료전 자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때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이 있고 축적변경은 다음에 배울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번변경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 변경에 의한 지번변경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자 따입니다. 앞자 따는데 우리가 외울 때 자 지번이라는 얘기죠. 지번이는 지번이는 뭐에요. 좀 장애우등신 있죠. 자 지번이는 장애우등신 뭐에요. 임본부가 뭐에요. 인덜료에서 인덜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여튼 제 암기방법에 써있습니다. 암기방법에 써있으니까 그 암기방법 보면서 보세요. 자 하여튼 지번이는 등신인본부가 인덜료에서 뭐에요. 누구. 일을 못하니까 재본보느라고 그 다음에 분할이죠. 분전지는 나부부 나부부에요. 나부부 건전지에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선지는 건전지가 합선되면 못쓰니까 합선지는 뭐에요. 새로운 신건지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신건지고 그 다음에 누구 도사 도사 뭐에요. 본본이는 본본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자 본본단을 이끌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무슨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행정했다.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반복지를 외우면 눈에 들어와요. 뭐라고 지번이는 등신인본부가 인털료에서 체본보를 하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선지는 신건지 하여튼 건전지를 뭐에요. 여러분 이게 외울 때까지 건전지를 집에다 놔두시고 건전지가 볼 때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야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41페이지 문제 보면 틀린거고 그랬는데 자 뭐라고 이거 일본의 소관청은 지번변경 나오죠. 지번변경은 뭐에요. 시도지사 대도의 승인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규등록은 뭐에요. 인접지본문의 부분 인본부 분할의 경우는 일필지는 분전지 분할전지번이고 나머지는 나 뭐에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정부문 다음으로 본본이 아니라는게 이게 틀렸다는게 나부부에요. 나부부 나나부부 이게 틀린거에요. 이게 외워두면 문제를 정확히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록전환 등시인본문인데 여러필지 여 인털려 하게되면 뭐에요. 재본본이고 합병의 경우 수의자가 합병준 필지 주거사무소에 뭐에요. 자 신청 나오죠. 신청. 신청하면 그 지번이니까 그게 건물이니까 신건지 그 건물이 있는 지번이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뭐에요. 뭐가 외울 때까지 자 일단 뭐에요. 지번이 외울 때까지 꼭 건전지 하나 꼭 갖다놓고 건전지 넣고 꼭 볼 때마다 본전지는 나부건전지 신건지는 뭐에요. 합선지 그래서 그렇게 외웁니다. 외우고 나와서 이렇게 외워야지만 눈에 탁탁 들어와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지번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